1. 2. 2. 3. 4. 4. 5. 5. 5. 5. 4. 4. 4. 켈리는 잘하긴 하네요. 여유롭죠. 굉장히. 염증성 장질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저저저기 때문에. 고기보다는 맛없지. 이해하지? 나중에 낳게 되면 그때 시큼하고. 알았어? 이게 욕심이 많아요. 일에 대한 욕심이. 자기 몸을 안 사리는 거죠. 보더콜리의 그런 어떤 본질을. 아주 상당히 다방면으로. 갖고 태어난 애죠. 나랑 오래 웃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눈빛이 서로 이렇게 해서. 운동 많이 했어? 더 뛰고 싶어? 근데 오늘은 그만해. 켈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한 나이도 치면 비슷해져. 그래서 같이 이제 은퇴하면. 같이 여행이나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응.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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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랑. 찐. 롱. 안 돼. 뭐지? 롱.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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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코니 컴퓨어 응 호호호 호호호 잘 봐 언니들 싸웁니다 단단 에잇 물쓰자 물쓰자 우리 언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마치구나 잘하면